안녕하십니까 범모빈 디코드의 조정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랑 좀 겹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주제 준비하면서 약간 기분이 좋았던 게 제가 한 6, 7년 전부터 이런 종류의 규제 관련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했었는데 6, 7년 전에는 사실 대부분 한국 가상자산 법제가 문제가 아니라 외국의 선진 사례들, 외국의 규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빨리 우리나라도 이런 걸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많이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관련된 관심들이 커지고 나니까 우리나라 규제를 가지고서도 발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천천히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자산 규제가 글로벌리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아주 설명하기 좋게 가상자산 규제를 과거, 현재, 미래로 거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글로벌한 방향성에 비추어서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한 가상자산 규제는 맨 처음에는 전부 다 금지였죠 금지를 하다가 점점 이거를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포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맨 처음에는 자금 세탁 방지 규제가 도입이 됐었는데 그 자금 세탁 방지 규제에서 점점 업건 규제로 나아가고 있는 이것도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유틸리티 토큰 규제에서 증권원 토큰 규제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스위스나 아니면 싱가포르에서 가상자산 규제가 생겼을 때 했던 것이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용 토큰을 구별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거와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STO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워지고 있다 그런 트렌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가상자산 규제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2017년 말에 업비트나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붐업이 막 일어나면서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느꼈던 크립토 프렌즈라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 주간부서를 어디로 할 거냐라는 걸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시장이 뒤집어진 적이 있었죠 이와 같이 맨 처음에 우리나라 정부와 크립토의 만남은 굉장히 서로 안 좋은 기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 방지를 담당하는 FATF에서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권고안 15와 권고안 16이었는데요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BAS,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이 규제되어야 한다 라는 식의 권고안이었죠 권고안 16은 트래블 룰,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래블 룰에 대한 거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FATF 가입국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금세탁 방지를 담당하는 FIU에서 금융기업위원회 산하 FIU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방지법인 특금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FATF의 권고안에 따라서 가상자산의 정의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 배습의 정의를 마련을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를 한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ISMS 인증을 받아야 된다든가 아까 고무님도 말씀하셨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특히 가상자산과 금전 크리프트워트, 피아세 그런 교환 행위가 있을 때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사용해라 라는 것이 다양한 종류의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만들어져 왔던 것이 특금법 개정으로 전부 다 포섭이 되게 됩니다 트래블룰도 규정을 해서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트래블료를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이 특정금융정보법의 의의가 무엇이고 한계가 무엇인지는 사실 명확합니다 이게 가상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이 나오고 나서도 저 같은 사람들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가상자산업을 관할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입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상자산업법이라고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통과가 되고 내년 시행인데요 2024년 7월에 시행이 되는데 무려 18개, 19개 정도의 법률안들이 국회에 계류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거기 안에는 대동소위한 내용이 있었는데 큰 꼭지로 따지면 하나는 이용자 보호들을 위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업권법 그러니까 이 업에 규율되는 룰을 만들자라는 식의 그런 두 가지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법률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가상자산법에서는 업권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빠지고 너무 이게 불작용이 크니까 불공정 거래 행위는 단속을 하자라고 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법을 많이 받아들인 게 지금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만드는 CBDC를 제외하고 특금법상의 정의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정의를 둬서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범위 중에 하나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인데 이용자 보호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서 은행 등은 공식용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된다 근데 이 예치금에 대해서는 상계 압류가 금지가 돼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금의 양도나 담보 제공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용자 명부를 예치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에 있어서도 사업자가 보유한 가상자산과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 의무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은 콜드월렛에 보관해서 해킹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의무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 기록을 거래 종료 후 1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이런 식의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사실 꼭지는 이거였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가상자산 업 이쪽 업계에만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규정은 사실 자본시장법의 증권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자본시장법에서 갖고 와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게 이 법의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내부자 거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사업자의 임직원, 주요주주, 공무원, 인허가 권한을 갖는 자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와 같은 준 내부자 이들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변호사인데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런 코인이 지금 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저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증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매매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세 조정행위 금지인데요 이게 가장매매와 통정매매 등 위장매매에 의한 시세 조정행위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 조정행위가 일체 금지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이 사실은 마켓메이킹이라고 하는 거래소의 관행이었는데요 이제 마켓메이킹 제도가 증권에서는 인허가를 받은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마켓메이킹을 할 수가 있는데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마켓메이킹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가장매매, 통정매매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그런 거래들까지 있었던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호가를 채우는 정상적인 마켓메이킹에 해당하는 마켓메이킹도 있었죠 그게 스펙트럼으로 따지면 위법성과 합법성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스케일이 넓었는데 거기서 특히 가장매매, 통정매매와 같은 위장매매를 통한 마켓메이킹을 금지하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기적 부정행위 금지 조항 이것도 굉장히 범위가 큰 불공정행위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자본시장법에서 갖고 온 거고 자기 발행 코인 매매 행위 금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위반했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이제 이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하면 일반인 분들은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잘 모르세요 그런데 하한이 1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징역 상한 끝까지 다 때릴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익 또는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이익 또는 손실액의 5배 금액이 5억 원 이나인 경우에는 5억 원 상한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이익 또는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게 3년이라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세게 때리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과징금도 거기에 대해서 손실액의 2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2배 상당하는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고요 이제 이익 또는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곤란하면 40억 원 이하인데 동일한 행위로 앞에서 말한 벌금을 형사처벌로 받게 되면 벌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징금에서 까줍니다 할인 조항을 두고 있다는 그런 특이점이 있고요 이 가상자선법의 이익 및 한계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칼럼에도 쓰고 비판을 이라면 비판을 좀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불공정 거래 행위 처벌을 위한 사실상 형사특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에 너무 중점을 둔 법률이다 그래서 이거 과연 업계의 질서를 잡기 위한 여기서 다 빠져 있는 것들은 결국 2단계 입법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언제 될 것이냐라는 게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업계의 룰을 정립하기 위한 업권 규제는 여전히 공백 상태로 보아야 하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디지털 자산기본법에서 규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빨리 하겠습니다 한국 가상자산 규제의 미래에 대해서 봤을 때 가장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 STO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유틸리티 토큰 규제에서 STO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2023년 2월에 토큰 증권 발행 유통 정비 방안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STO에 대해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토큰 증권에 대해서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화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우리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게 증권에 포섭되는 부분과 증권으로 포섭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딱 구별을 지어주는 게 사실 많은 법무법인들이 가장 많이 했었던 전 세계의 크립토 관련된 모든 법무법인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발행하는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증권성 판단 의견을 주는 게 가장 메인 에어리아의 업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권으로 판단이 되면 증권법을 따르고 증권으로 판단이 안 되면 그때는 좀 세이프하다 이런 의견을 줬었는데 이제는 증권으로 판단되면 토큰 증권의 규율을 받고 증권으로 판단이 안 되고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면 디지털 자산기본법 현재의 가상자산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토큰 증권의 발행 유통 허용을 위해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증권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증권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증권의 묵권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2019년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장 주식은 전부 다 전자주식으로 발행이 되고 있고요 토큰 증권을 이런 현재 전자증권법에 따른 증권의 전자증록 방식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분산 원장이라는 정의를 전자증권법에 추가를 하고 분산 원장 등록 주식, 분산 원장인 전자 등록 계좌부에 전자 등록된 주식 등 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토큰 증권의 개념에 대해서 이 수많은 형태의 자본시장법상 증권 중에서 특히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전통적인 증권도 토큰 증권이라는 형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이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토큰 증권이라는 건 그릇이고 앞에 있는 지분 증권, 채무증권, 증권, 예탁 증권부터 투자 계약 증권까지는 그 내용에 해당한다라고 가이드라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지금 현재 전자증권법에서는 증권 회사를 통해서만 예탁부에다 기록을 하고 전자증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토큰 증권을 도입을 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해서 분산 원장에 기재 관리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을 신설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어서 관련된 토큰 증권 업계에서 가장 큰 관심이 있는 조항이 바로 이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요건이 구체화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도 여기에 따라서 개정이 돼야 되는데 투자 계약 증권에도 자본시장법상 유통규제 제도를 적용을 해서 이제 사모 제도와 공모 제도도 이렇게 좀 손을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전문 투자자 사모를 확대를 하고 소액 공모를 인정하고 소액 공모 투 100억까지도 인정을 한다 라고 이제 제도 개선은 나왔는데 토큰 증권은 무조건 공모로 간주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또 다른 약간의 비판점 중에 하나인데요 토큰 증권이 공모 간주가 될 경우에는 사실 위에 있는 좀 사모 제도나 소액 공모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구체화돼 가면서 요거는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토큰 증권을 거래하기 위한 장외 거래 중개업자 장외 시장을 허용하도록 돼 있고요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이랑 장외 거래 중개업자 이걸로 사실 토큰 증권의 유통성이나 시장이 많이 형성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업계의 기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외 시장 투자 한도를 제안을 하는데 실제로 상장 시장은 KRX 디지털 증권 시장을 개설을 해서 KRX에서 우리가 토큰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큰 보관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신 게 보여요 금융당국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 규제나 때려잡자, 처벌 이런 쪽으로만 규제 형성을 해왔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는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식의 토큰 증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거는 사실은 증권회사와 같은 기존 금융계의 요구도 많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체계 정비의 주요 내용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라는 거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개정이 되는 거냐라는 게 궁금하실 텐데 애초 일정이 23년 상반기 내 법안 제출을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상반기 좀 넘어서 7월 28일 날 제안이 됐고 지금 정무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23년 11월에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시간이 끌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미리 약정이 된 거니까 빨리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고 정치권에서 안심이 이제 아무래도 다음 선거로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관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같이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한국 가상자산 규제는 어떠냐 글로벌 트렌드는 이랬는데 금지에서 포서류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규제는 자금세탁 방지 규제임이 형사처벌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금세탁 방지 규제에서 업건 규제로 간다는 트렌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보면 업건 규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많이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업자분들 많으시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같은 거를 만들고 재정을 할 때는 항상 공청회를 합니다 그런 거 공청회 할 때 업계 의견을 많이 전달하실 수 있도록 많이 의견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제도가 제대로 정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토큰 규제에서 증권형 토큰 규제로 가는 건 어떠냐라는 건데 유틸리티 토큰 규제는 사실 부족하죠 근데 증권형 토큰 규제는 진행형이고 좀 있으면 입법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넘겨서 죄송하고요 지금 가상자산 규제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규제 당국에서만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참여를 하셔서 같이 만들어 나가고 좀 더 업계 프렌들리한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